안녕하세요 해독식탁에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정말 정말 더운 날씨입니다 모두들 힘드시죠? 이 찜통 폭염 더위에 식단을 짜기도 쉽지 않으실 텐데요 오늘은 주변에서 언제든지 구할 수 있는 손쉬운 재료들을 모아서 상큼하게 한 끼를 먹으면서 당뇨와 고혈압 그리고 성인병예방 치유 식사로 마음껏 드실 수 있는 야채소스 비빔밥을 배워보는 날입니다 재료 소개 하겠습니다 오이 준비하시면 되고요 애호박도 준비하시면 되고 당근도 준비하십시오 그리고 소스에 들어갈 토마토도 필요하고요 야채 비빔밥에 들어갈 파프리카도 필요하고 소스에도 파프리카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새송이도 한 두개 준비하시면 되고요 청양고추도 한 두개 준비했습니다 그리고 깻잎도 한 20g 준비했고요 또 물에 불린 마른 표고 물에 불린 것도 준비했습니다 그 다음에 오늘 비빔밥을 할 거기 때문에 밥이 필요해서요 통곡식끼리 여러 곡식끼리 섞인 밥을 할 거고요 그 다음에 콩나물도 준비를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소스에 들어갈 고춧가루도 한 두 테이블스푼 정도 준비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또 소스에 함께 들어갈 참깨와 흑임자도 한 테이블씩 섞어서 준비했고요 소스에 간을 책임질 맛간장과 참기름도 준비했습니다 자 여기까지 하시면은 재료 준비가 다 됐겠습니다 가장 먼저 할 것은 밥을 해야 되죠 오늘 비빔밥이니까 그런데 비빔밥 할 때는 냄비밥으로 고슬고슬한 게 맛있어요 그래서 밥을 할 건데 곡식은 여러 가지가 많이 섞여서 충분히 불려줍니다 충분히 불렸기 때문에 물은 많이 잡지 않아요 밥이 질게 되면 비빔밥은 덜 맛있습니다 그래서 고슬고슬한 밥을 지울 건데 통곡식들을 충분히 불리시고 난 다음에 손마디로 한 반마디쯤 불을 잡으시면 고슬고슬한 밥이 되어줄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뚜껑 덮으시고요 이제 밥을 하시면 됩니다 자 우리는 이제 밥이 되었는 동안에 야채 준비를 좀 해볼 건데 먼저 퍼프리카를 썰어 볼게요 비빔밥을 할 거기 때문에 길이가 너무 긴 것은 조금 정리를 해서 이렇게 채 모양으로 썰어 주시면 되죠 자 노란 퍼프리카를 반개 썰었고요 또 빨간 퍼프리카도 손질할 건데 퍼프리카들은 비타민 C도 많고 수분도 많고 영양도 아주 많죠 그래서 또 여름에 수분 보충에도 도움이 되는 식품이거든요 자 이제 다 정리를 하셨으면 자리를 잡아서 정돈을 좀 하면서 비빔밥 준비를 해 보겠습니다 네 이번에는 표고버섯을 한번 썰어서 준비를 할 텐데요 질 좋은 국산 표고를 준비를 하셔서 마른 표고 물에 한나절 하룻밤 이렇게 불리시면 잘 불러질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줄기까지 잘 썰으셔서 이렇게 슬라이스로 썰어 주시면 됩니다 표고는 우리나라 사람들이 정말 좋아하는 버섯이고요 칼로리도 적고 비타민 유도 많고 항암 성분도 풍부해서 건강과 장도 건강하게 해주는 그런 식품입니다 자 이제 다 썰었고요 자리를 잡아서 정돈을 좀 할게요 네 자 이번에는 이제 그 다른 야채들 썰 준비를 할 건데 오늘 이제 채를 썰 거기 때문에 채 준비를 좀 하도록 등분을 할 건데 채 길이를 정하셔서 손질을 이제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채를 쓸 거기 때문에 채 길이를 어느 정도 재서 예 이렇게 썰어 주시고 애호박 한 개도 예 한 3등분 하면은 아마 채 길이가 잘 나올 겁니다 이렇게 해서 3등분을 해서 위아래 꼭지만 제거를 하시고 또 준비를 했습니다 자 이번에는 당근인데요 당근도 역시 예 한 3등분 정도 하시면 웬만한 채 길이가 나와 줄 거니까 이렇게 해서 준비를 합니다 자 이번에는 새송이버섯을 준비를 할게요 이렇게 반 개씩 아마 등분을 하시면 채 길이가 맞을 겁니다 자연산 송이버섯 대신 쓰는 이 새송이버섯은 맛과 영양에 갖추어진 아주 좋은 버섯입니다 예 이렇게 해서 새송이버섯까지 준비가 되었어요 자 이번에는 이제 그 이 썰어놓은 야채들을 전부 푸드코터에서 이제 썰어 내릴 건데 푸드코터를 쓰시는 분들은 이렇게 따라오시면 되고 아닌 분들은 이제 썰어놓은 대로 도마에서 포를 떠서 채를 썰으시면 됩니다 자 가지를 먼저 할 건데 오늘은 제가 3번 칼날 제일 굵은 칼날을 꼈어요 자 원래는 도마에서 썰면 이렇게 굵게 썰면 거칠어서 못 먹죠 비빔밥으로는 근데 얘네들은 이제 세포를 찢으면서 썰어주는 거기 때문에 굵어도 굉장히 부드러워요 그래서 야채의 식감과 향을 충분히 느끼고 먹는 맛을 느끼면서 부드럽기 때문에 이렇게 일부러 오늘은 조금 굵은 채로 선택을 했습니다 자 가지가 다 썰어져서 이번에는 호박을 썰겠습니다 네 호박도 이렇게 썰어 내리세요 그냥 쭉 따라 내려오시면 됩니다 이제 저 투입구에 들어갈만하게 투입구에 들어갈만하게 썰어놨으니까 내려가면 되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호박도 약간 굵어 보이지만 예 이렇게 세포가 찢어져서 나오기 때문에 굉장히 부드럽습니다 이렇게 해서 준비를 하시고 도마를 사용하시는 분들은 이렇게 굵게 하시면 안 되죠 예 포를 최대한 얇게 떠서 얇게 썰어야 입에서 돌아다니지 않고 먹어질 테니까 그렇게 하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또 당근 단단하죠 당근이 좀 단단해서 이렇게 굵게 썰면 저게 입에 돌아다녀서 거칠어서 될까 싶은데 절대로 거칠지 않아요 예 그렇게 하고 오늘은 저는 기름에 볶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자 이제 도마에서 써는 분들은 살짝 볶아야 되죠 예 그렇게 해야 이제 거친 그 식감이 좀 거둬지니까 부드러워 지니까 자 이제 그 새송이 버섯도 여기 놓고 같이 내리겠습니다 자 내려볼게요 예 이렇게 이렇게 마치 버섯을 찢는 것처럼 이렇게 찢어져서 나오죠 자 이렇게 해서 새송이 버섯도 맞아 다 내리면 준비가 다 됐습니다 네 자 이제 새송이 버섯도 다 준비가 됐어요 이렇게 해서 이제 재료들이 거의 다 준비가 돼서 정리가 잘 되었습니다 자 이제 야채들을 익힐 건데요 원래는 하나하나 다 기름에 살짝 볶아 내셔야 되잖아요 저는 오늘 그렇게 하지 않을 거고요 물도 쓰지 않을 거고 기름도 쓰지 않을 거고 그냥 넓은 팬에다가 예 야채들을 자리를 잡아서 정리를 다 해주세요 자 콩나물도 가운데를 중심으로 콩나물이 양이 제일 많으니까 가운데를 중심으로 충분히 자리를 잡아 주시고요 네 자 이제 아까 우리 그 불림표가 썰어 놓은 거 아 넣으시고 그리고 네 가지 썰어 놓은 것도 이렇게 넣습니다 그래서 소금도 물도 기름도 들어가지 않고 그냥 그냥 열을 올려서 자기 수분으로 살짝 익혀 줄 거예요 이렇게 하면 각자의 맛과 향이 그대로 살아 있거든요 자 이제 이렇게 무수분이 안 되는 기구를 쓰시는 분들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바닥에 물을 살짝 깔고 하시면 되겠죠 그렇게 해서 불 조절을 잘 하시면서 익히시면 돼요 자 보세요 다 익었죠 지금요 예 너무너무 잘 익고 색깔도 그대로 다 익습니다 자 이렇게 해야 이제 그 야채 맛과 향과 영양소들이 다 그대로 살아 있게 되는 거죠 자 이제 야채들이 다 익었으면 이번엔 소스 준비를 해야 되는데 예 소스에 들어갈 재료 토마토 한 개 그리고 아까 제가 준비했던 미니 파프리카 색깔대로 준비를 했고요 예 미니 파프리카 없으실 땐 그냥 파프리카 쓰시면 됩니다 그리고 오이도 반 개 예 오늘 백오이가 있어서 백오이를 넣었는데 가시오이 넣으셔도 되고요 그리고 청양고추 두 개 들어갔고 마지막으로 깻잎도 한 20g을 찢어서 다 넣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소스에 고춧가루가 한 두 스푼 들어가주면 맛있거든요 고춧가루 두 스푼 넣었고요 그 다음에 흑임자 한 스푼 참깨 한 스푼 두 스푼을 깨를 섞어서 넣었어요 여기에 이제 간을 간을 해준 맛간장을 넣어야 됩니다 예 맛간장을 저는 오늘 한 네 개 정도 할 건데 네 스푼 정도 네 스푼 다섯 스푼 하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하면은 야채가 완전히 갈아지면서 아 깨도 갈아지고 간장에 그 간간하고 싱겁지만 짜지 않은 또 싱겁지 않은 그런 간이 나올 겁니다 자 이렇게 하고 참기름도 한 테이블스푼 넣고서 자 이렇게 다 넣었으면 완전히 갈아주세요 얘네들이 다 갈려서 완전히 갈아지도록 한번 갈아주면 됩니다 블랜드 자 잘 갈아지는 블렌더에 완전히 갈아서 한번 자 이제 다 갈아졌는데 뚜껑 한번 열어볼게요 네 예예 싹 갈아져서 야채들이 완전히 갈아져서 보세요 네 이렇게 해서 소스가 되었죠 자 이 소스는 한두 시간 전에 미리 갈아서 만들어 놓으시면 훨씬 더 깊은 맛이 납니다 자 이제 아까 우리가 시작할 때 안쳐놓았던 냄비밥이 고슬고슬하게 너무 잘 되었죠 자 이제 드실 만큼 밥을 푸시고요 야채들을 이제 종류대로 얹어서 세팅을 합니다 제가 이제 수업할 때 늘 하는 말인데 날마다 식단을 차리실 때 상위에 무지개가 떠야 된다고 제가 이런 말씀을 간간히 수업할 때 늘 드리는데 그건 뭐냐면 야채를 색깔대로 색깔대로 섞어서 먹으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보통 우리가 이제 그 무지개 색깔은 빨주노초 파난보잖아요 근데 이제 식단에 뜨는 야채 무지개 색깔은 빨주노초 흑백 봅니다 그래서 될 수 있으면 이제 그렇게 색깔을 맞춰서 지금 음식을 하는 거죠 또 비빔밥이니까 각종 야채가 들어가니까 색깔 이렇게 맞춰서 하시면 색깔을 맞춰 놓으시면 일단 눈으로 먼저 먹잖아요 그렇게 하고 식욕이 돋고요 자 콩나물까지 다 얹었으면 소스를 위에 얹어서 예 비벼 드시면 됩니다 예 자 두 번째 세팅을 한번 더 해 볼 건데요 밥을 또 드실 만큼 음 푸시고요 예 그리고서 이번에는 소스를 미리 한번 넣어 볼게요 밥 위에 소스를 충분히 먼저 넣어 줍니다 네 그리고 위에 이제 아까처럼 야채들을 예 색깔별로 쭉 세팅을 해서 얹어서 아 이제 준비를 하시면 되죠 자 오늘은요 여러가지 채소들을 물에 삶거나 기름에 볶지 않는 조리법으로 채소 본연의 맛과 향을 또 그리고 부드러운 식감으로 즐기실 수 있는 야채 비빔밥 만들어 보았는데요 오늘 이 야채 비빔밥의 특이한 점은 비빔밥의 소스를 야채를 갈아서 만들었기 때문에요 일단 드실 때 상쾌하죠 그리고 속이 굉장히 편한 것이 장점입니다 자 이제 콩나물을 다 얹어 주시면 세팅이 완성이 되겠는데요 자 이렇게 해서 얹어 보세요 콩나물은 다른 야채보다 충분히 얹는게 훨씬 먹기가 좋고 맛있습니다 식감도 좋고요 자 이렇게 해서 이제 다 되었어요 자 그러면 이제 비벼서 시식을 한번 할 건데요 밥을 비비실 때 특히 야채 비빔밥 같은 거 비비실 때 젓가락하고 수저를 함께 쓰시는게 잘 비벼집니다 젓가락을 같이 쓰셔야 뭉치지 않고 잘 비벼지거든요 이제 오늘 이 밥은요 오늘 이 야채 비빔밥은 당뇨와 고혈압 그리고 각종 성인병으로 고생하시는 분들에게 추천해 드리는 강추해 드리는 식단입니다 여러가지 야채가 함께 섞여서 각자의 맛과 영양 그리고 향을 내주면서 더위로 지칠 때 이런 더위에 수분 공급도 함께 해줄 수 있는 건강한 식단이 되어드릴 겁니다 조리법이 어렵지 않고요 언제나 구하기 쉬운 재료들로 구성되어 있어서 한층 더 쉽게 준비할 수 있는 식단이 될 것입니다 소스는 충분히 넣으세요 충분히 넣으셔서 완전히 소스에 깊게 비벼지도록 비비세요 짜지 않기 때문에 이렇게 비비셔야 맛있습니다 요즘 폭염에 우리 몸에 항산화와 수분보충이 어려울 때인데 이렇게 하셔서 항산화와 수분보충도 맞춰주시고 입맛도 끄시는 그런 기회가 되어지도록 한번 식단을 짜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다 필요할 때 요새 컨셉을